안녕하세요 배워부서 관광영어 진행자 강유란입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는 쇼핑, 숙박, 식당 등 다양한 관광 중 방문하게 될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각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상상하며 해당 상황에서 필요한 표현들을 학습했어요 이번주부터 다음주까지 이제껏 25강 동안 학습했던 표현들을 총정리하고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번주 수업을 위해 관광 중 높은 빈도로 쓰이는 표현들을 골랐어요 이전까지는 상황 중심으로 표현들을 학습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표현에 대한 이해와 쓰임을 훈련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수업 시작해 볼까요? 이번 수업 중에는 조동사, 음운사를 학습한 후 이 품사, 즉 언어의 종류들이 어떻게 표현에 활용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조동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동사는 여러 조동사가 있긴 한데요 관광 중 많이 쓰이는 조동사 will, can, may, should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will, can, may, should는 사실 자신 혼자만은 의미가 없이 다음에 제시되는 동사의 의미를 더해주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여 감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will은 미래, 의지를 의미를 더해준다 해서 할 것이다 can, 가능성, 할 수 있다 may, 허가를 의미하는 해도 된다 should, 의무, 당위성을 의미하는 해야 한다 이 조동사의 위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와 주어, 사람 사이에 위치합니다 동사 leave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보죠 you leave, 빈칸 자리의 조동사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 어떤 조동사가 들어가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요 will을 넣으면 당신은 떠날 것이다 can을 넣으면 당신은 떠날 수 있다 may, 당신을 떠나도 된다 should를 넣으면 당신은 떠나야 한다 자, 이번에는 질문을 하는 의문문으로 만들어 볼 텐데요 의문문일 경우에는 문장 맨 앞자리가 조동사의 위치가 됩니다 you leave, 빈칸에 will을 넣으면 당신은 떠날 것인가요? can을 넣으면 당신은 떠날 수 있나요? should를 넣으면 당신은 떠나야 하나요? 이 네 개의 조동사 중 will과 can은 과거형인 would와 could로 바뀌면 공손한 표현으로 바뀔 수 있어요 would you come? 오실래요? could you come? 와주실 수 있어요?처럼 말이죠 그래서 would you like, like, 좋아하다 보다 더 예의 바른 표현인 원하시나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조동사의 의미를 정리하면서 이번 파트 마무리할게요 계획, 의지의 will, 가능성의 can, 허락해도 된다, may, 당위성의 should 이번 파트에서는 wh로 시작하는 단어, 의문사를 살펴볼게요 의문사는 육하 원칙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의미하는데요 when, 언제, where, 어디서, who, 누구, what, 무엇, how, 어떻게, why, 왜 그 중 관광 중 빈번하게 쓰이는 how, what, where 이 세 가지를 살펴볼게요 how는 방법을 부를 때 쓰이는 어떻게 혹은 얼마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what은 대상을 묻는 무엇, where는 장소 위치를 묻는 어디를 의미해요 의문사의 위치는 문장 맨 앞에 위치예요 is this, 이것은? 빈칸에 what을 넣으면 이것은 무엇인가요? where를 넣으면 이것은 어디인가요? how에 비싼 much를 붙여 how much를 넣으면 how much is this? 이것은 얼마나 비싼 즉 얼마인가요? 라는 뜻이 되겠죠 그 미술관은 어디예요? 어디 라는 where를 활용하여 where is the museum? 얼마나 많은 티켓을 원하세요? 얼마나 많은 how many를 활용하여 how many tickets do you want? 당신은 무엇을 원하세요? 무엇, what을 활용하여 what do you want? 자, 세 의문사 의미를 정리하면서 2번 파트 마무리할게요 무엇, what, 어떻게 혹은 얼마나 how, 어디, where 앞선 파트에서 조동사 4개와 의문사 3개의 쓰임을 잘 이해하고 오셨나요? 그럼 앞에서 학습한 조동사와 의문사를 활용한 표현들을 살펴볼게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많이 쓰이는 두 개의 표현 중 첫 번째, would you like 대상? 혹은 to 행동? 당신은 대상을 원하십니까? 당신은 행동하길 원하십니까?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물을 좀 원하십니까? would you like some water? 옷을 입어 보길 원하십니까? would you like to try it on? 환전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즉 돈을 어떻게 원하십니까? how would you like your money? 무엇을 원하십니까? what would you like?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자주 쓰이는 두 번째 표현 may I 행동? 제가 행동해도 되겠습니까?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식당에서 테이블 정리해 드릴까요? 제가 테이블을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may I clear your table? 공항에서 여권 좀 봐도 되겠습니까? may I see your passport? 이번에는 상대방에게 서비스 등 무엇인가를 요청할 때 쓰이는 표현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can I get 혹은 have 대상? 제가 대상을 얻을 수, 가질 수 있을까요? 관광지에서 무료 지도 받을 수 있나요? can I get a free map? 혹은 can I have a free map? 복도 쪽 좌석에 앉을 수 있어요? can I get an aisle seat? 두 번째는 do you have 대상? 대상 가지고 있어요? 라는 뜻이지만 우리말로 대상 있어요? 라고 물을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약국에서 진통제 있어요? do you have painkiller? 쇼핑 중에 더 큰 사이즈 있어요? do you have bigger size?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어요? do you have a table available? 세 번째 표현은 무엇 무엇 해주실 수 있어요? could you 혹은 would you 행동? 비행기에서 승무원에게 담요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could you get me a blanket? 혹은 would you get me a blanket? 얼음 좀 주시겠어요? could you get me some ice? 할인해 줄 수 있어요? could you give me a discount? 이제 끝으로 2번 파트에서 학습한 5개 표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을 원하세요? would you like 대상? 동작해 드릴까요? may I 동작? 대상 받을 수 있어요? can I 혹은 get 대상? 대상 있어요? do you have 대상? 행동해 주시겠어요? would 혹은 could you 행동? 이번 주에는 조동사, 음은사, 자주 쓰이는 표현들을 종합하여 학습했습니다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말을 걸 때 쓰이는 저기요, 실례합니다이? excuse me, 장소에 어떻게 가요? how can I get to 장소? 대상을 부탁합니다 대상 please 또 함께 암기해 주시면 좋을 아주 유용할 표현들입니다 다음 주에는 실제 도내 식당을 찾아 프로그램 중 학습한 표현들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Bye